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것을 명심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거나 불운의 조짐이 보이면 목표를 내던지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온갖 장애에 맞서 목표를 이루고야 많은 사람들은 극소수다. 이미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지닌 사람들도 극소수다. 당신이 이 소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지침을 읽었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 그 열망을 재화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끈기는 필수요수다. 끈기는 당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며 투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자의 생각을 가졌는가? 빈자의 생각을 가졌는가? 부는 자신을 의식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마찬가지로 가난 역시 생각하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부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반면 가난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떠오른다. 부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가난에 대한 생각이 점령하게 된다.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끈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가 위에서 꽉 누르는 듯한 기분이 들어 반쯤 잠이 깬다. 몸을 돌릴 수도 꼼짝할 수도 없다. 하지만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의지를 발휘해 참을성 있게 애쓴 끝에 마침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게 된다. 점차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마침내는 팔을 들어 올린다. 그러고 나서 다른 쪽 팔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의지를 최고조로 발휘하여 몸 근육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악몽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일을 해낸 것이다. 타성에서 벗어나는데도 이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먼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속도를 높이면서 의지를 완벽하게 다슬게 되는 것이다. 처음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중요치 않다. 계속 끈기 있게 해나가라. 그러다 보면 성공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렇다고 헤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남은 일생을 불행하게 산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두려움에 굴복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야망과 소망이 꺾이는 해를 입는다. 수많은 사람이 학교를 졸업한 뒤 다시 학교로 가서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한다. 비판이 두려워서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친지들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한다. 비판이 두려워서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성공에 대한 열망보다 힘이 세다. 친지나 친구로부터 너무 목표를 높이 세우지 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야 라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서 목표를 높이 세우지 않는다. 앤드루 카네기가 내게 앞으로 20년 동안 성공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을 때 처음 든 감정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의 제안은 감히 상상도 해보지 못한 거창한 일이었다. 먼저 나는 본능적으로 변명을 만들어냈다. 모두 비판의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나중에 수천 명의 삶을 분석한 뒤에 나는 사람들이 훑는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장을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탄생한 즉시 실행 계획을 세워 아이디어에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 살아있는 매분 매초가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죽이고 계획과 실행 단계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한다. 어려움을 다스리는 방법 끈기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수수께끼 같은 힘은 무엇일까? 끈기라는 자질이 어떤 화학 작용을 하여 수수께끼 같은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일까? 온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일 때 그에 맞서 싸우면 무한 지성이 내 편이 되어줄까? 헨리 포드가 초라한 위치에서 출발하고도 끈기 하나로 거대 기업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와 비슷한 수많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학교는 고작 석 달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발명가가 된 토머스 에디슨을 만났을 때도 그러했다. 끈은 끈기를 녹음 재생기, 영사기, 백열전구 그 밖에 모두가 알만한 수백 가지 발명품들로 변환시켰다. 나는 에디슨과 포드를 제법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직접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어마어마한 성과의 근간은 사실상 다른 자질이 아닌 끈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선지자, 철학자, 종교 지도자를 연구하면 끈기, 노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태도, 분명한 목적이 그들이 이룩한 업적의 주요, 근간이 되었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오메트의 경우 그의 생애와 오늘날, 산업계 및 재계에서 성공한 인물들을 비교해보면 특출란 하나의 자질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바로 끈기다. 행운은 순리대로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행운의 결과라고 믿는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행운에만 의지하면 대개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다. 행운에 의지해도 되는 사람은 스스로 행운을 만드는 사람이다. 행운은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온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에서 시작된다. 길에서 100명을 붙잡고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98명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대답을 재촉하면 몇몇은 비밀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대부분은 돈이라고 말할 것이며 소수의 사람만이 행복이라고 말할 것이다. 명예와 권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인지도, 편하게 생활비를 버는 것, 노래나 춤, 실력 혹은 글 솜씨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막연한 소망일 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소망은 명확한 열망에서 나온 구체적인 계획과 그것을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태도에만 응답한다. 이 끈기를 향상시켜라. 끈기를 습관화하는 데는 4단계가 있다. 이 원칙을 따르는 데는 대단한 지성이 필요하지도 특정 수준의 학력도 필요 없다. 그저 시간을 들여 노력하면 된다. 첫 번째, 타오르는 열망으로 뒷받침된 그 열망을 반드시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두 번째, 구체적인 계획을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 세 번째, 당신을 낙담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서 차단하는 것. 친지나 친구, 지인의 부정적인 의견도 해당한다. 네 번째, 계획과 목적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해주는 친밀한 조력자. 이 4단계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성공을 이루는 데 필수다. 이 책의 13가지 성공 원칙의 목적은 4단계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내용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가져왔다. 끈기의 중요성을 겪어본 사람들은 실패를 일시적인 일 이상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이들은 열망을 끈기 있게 밀어붙이고 마침내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낸다.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면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실패라는 벌을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의심할 수 없는 좌절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불가해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하는데, 그 힘의 이름을 붙이자면 끈기일 것이다. 끈기가 없이 놀라운 성공은 절대 이룰 수 없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대단한 끈기를 지닌 사람이다. 반드시 습관화해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